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토이플러스에 접속을 합니다 쭉 마우스를 내려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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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약! 고스트 제트 디럭스 세트 8 합체 고스트 제트 디럭스 세트 3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 드디어 출시합니다 어! 이안 피규어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되네요 이안 늑대인간 천륜기 3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한 세트구요 구성품으로는 이안 피규어와 딱지 늑대인간 피규어와 딱지 천륜기 피규어와 딱지 보관함 3개 포토존 배경판 1장 설명서 1장 어둠의 테마사 버전 고스트볼 제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사운드칩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운드칩 제트 딱지 세트가 별도로 나와있으니까 함께 구매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찢은 사이의 모든 사운드를 들을 수 있구요 피규어 모양을 자세히 볼까요? 이안 는 한쪽 손을 내밀고 마치 반지를 보여주는 듯한 포즈인데 반지는 안보여요 그럼 뭐죠? 그리고 늑대 1중의 왕자님 늑대인간이 나왔구요 지옥행 열차 천륜기가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어 그럼 지금 피규어로 안 나온 친구들이 사신 그린미터 하나 골렘 와이번 그리고 합체 인어 백사첩 이 친구들이 다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불의 기도 철의 기도도 피규어로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 모르는 상태에요 스페셜판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요 고스트 피규어의 숨겨진 비밀 UV 라이트를 피규어를 향해 비추면 숨겨진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가 있어서 고스트 딱지 배틀을 다양하게 놀 수 있는데요 가위바위보 게임도 할 수 있고 레벨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랑나에서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딱지 배틀 Z에서 뒤집기 한 판도 가능 합체 고스트 제트 디럭스 세트 3 역시 사전 예약이구요 회전하는 합체 소환함이 함께 들어있는 구성으로 파란 웬디 세운기 번개 매드웍 시니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개 매드웍 시니를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바람재 고랜턴 번개 악창기 번개 시건기 번개 축복하부라 번개 사름기 번개 궁유기 바람 타란기 번개바람 적당목기 어둠 귀면 인어 합체 고스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까지 다 나올지 지금 궁금하구요 아 맞다 귀도군도 있었지 워낙 귀도 테마사에 출연한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올지 내 마음은 두근두근 하하하하하하 개인적으로 구레기도 철의기도 Y번 강철골렘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스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드리면 피규어들과 딱지 세트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합체 소환함 배틀 놀이판 아 놀이 스티커도 한 장 들어있구요 역시 사운드칩 교환이 필요하고 야 퀄리티 보세요 이 조그만 피규어에 표현될 것들이 다 표현이 되고 부드러운 굴곡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큐브를 꽂아서 소환을 하면 사운드가 또 달라지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합체 소환함 끼리는 위아래로 또 연결이 가능합니다 위아래 위 위아래 아 합체 고스트들도 역시 UV 라이트를 통해서 피규어에 숨겨진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합체 소환함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세트들이 집에 도착하는 대로 모두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운드도 물론 다 들려 드리구요 역시 딱지 배틀 모두 가능하구요 문제는 빨리 우리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하하하하 출시 예정일이 8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순차 출고라고 하니까 빨리 받고 싶은 친구들은 서두르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규어들 어디까지 나올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또 나랑나 뉴스 알려드릴게요 신규 피규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